냉철의 본명은 박홍일이구요 이분은 한때 슈퍼챗으로 받은 금액이 대한민국 탑8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슈퍼개미 김정환을 능가하였고 슈퍼개미로서의 엄청난 위상을 보여준 인물인데 몇가지 냉철의 포인트를 보면 윽튜브라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고 자수성가 청년, 자청의 멘토로서 함께 방송도 많이 했고 와이스트릿 제야의 고수들에도 자주 나왔었고 사실 슈퍼개미로서 계속 냉철을 홍보를 해준 채널이 자청이랑 와이스트릿이었구요 아니 세상 슈퍼개미가 집에서 퍼팅기 치고 공을 계속 주스러 갔다 오고 있더라고 같은 슈퍼개미인 김정환과도 자주 방송에서 친분을 과시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엮여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논란이 많은 사람들이고 냉철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자청이 운영하는 이상한 마케팅 회사체 불법 판매 유도 사건이랑 냉철 본인이 한때 부사장으로 재직했었던 KRM의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회사체를 불법으로 판매를 했었던 사건이 현 시점에 냉철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라이브 방송으로 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냉철이랑 친분이 깊은 이대호가 운영하는 와이스트릿 채널을 통해서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홍보 방송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했던 사건이고 이 당시에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와이스트릿 채널에서 삭제가 된 상황이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관계자세요? 부사장입니다 오 부사장? 고스트 로보틱스에 V60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쓰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품점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내로 월 100대 이상의 케파를 월 100대 이상의 생산 케파? 연 3천대를 연 3천대? 가능한 거예요 연 3천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KRM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식 후견인 유튜브 채널에서 KRM 종목을 분석을 했었는데 KRM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KRM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냉철 추천주라는 이유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KRM의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를 보시면 냉철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특정 순간에 부자연스럽게 폭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나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KRM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 하나인데 바로 냉철의 공약 실현 여부이고 약속한 대로 로봇게인 비전 60의 수주가 일어나는가 연 3천대를 연 3천대를 연 3천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요? KRM이란 이름 자체가 코리안 로봇 메뉴팩처링의 약자입니다 비전 60이라는 고스트로보틱스 미국 본사가 만드는 로봇계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판권을 2026년까지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KRM이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비전 60 로봇계를 개발한 회사는 미국에 있는 고스트로보틱스 본사고요 2026년까지 비전 60 판매가 KRM 주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냉철은 회사채를 팔고 회사를 홍보하면서 수주에 대한 확신을 하였으나 수주 공시는 전혀 없는 것이 현재 KRM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중이고 그런 심리가 주가의 고대로 반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냉철의 행보입니다 냉철은 냉철 TV 방송을 중단했고요 올해 2월 19일자로 KRM의 부사장직에서도 사임을 했다 최근 공시를 보면 본부장 직책으로 표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도망칠 각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시각이 존재한다 어느 날 봤더니 느닷없이 부사장에서 본부장으로 떨어졌고 저는 주식 후견인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전문적인 분석을 해놓은 영상 링크를 본문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이 부분 작성 책임자 본부장 박홍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분이 부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본부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KRM 등기를 한번 봤더니 여기 보시면 2월 19일 날 사임을 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냉철과 KRM의 상황이었고요 대립의 양상이 가장 실감나게 중계되는 곳은 바로 KRM 종토방인데 냉철을 지지하는 시각과 불신하는 시각이 천미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고 종토방이란 곳이 집단지성의 정보 공유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도 가장 빨리 유통이 되고 있다 저도 종종 들어가서 룬팅을 하고 있는데 종토방 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찐따같이 앞에서 냉철 교재면 숭배하고 뒤로는 CB 현금 상환하지 말고 뒤로는 전부 CB 즉 전환사체 상환받아 틸 생각뿐임 맨 뒷차례 분들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냉철 교주님도 발등 불붙어서 계속 하락 막으시려는 거 그제 봤죠? 물음표 물음표 이 내용은 냉철이 고스택 전환사체를 팔았는데 이거를 산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라 원금 상환을 해서 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냉철을 믿고 전환사체를 샀으나 지금은 열성 회원인 그들조차도 냉철을 믿지 못하고 있고 원금만 돌려받으면 당장이라도 도망을 칠 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분명 돈이 없을 것이고 후순위 사람들의 회사체는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실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와이스트릿 기억하지? 물음표 KRM 신저가 뚫고 CB 투자자들 주식 전환 안 하고 상환 요청하면 큰일 나니까 어제 방송으로는 주가 떠받칠 수 있는 얘기한 거지? 물음표 와이스트릿이 또 등장을 한 것으로 보아서 영향을 준 매체임은 분명한 것이고 이 글에서도 전환사체를 주식 전환이 아닌 원금 상환 요청이 일어날 경우의 재앙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물음표 물음표 앞자리 7 찍고 저항선 깨게 생겼으니 회사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술술 말씀하시네요 8월에 2분기 실적 발표도 있는데 왜 좋은 일은 9월에 있을까요? 전날에 KRM 종목에 대한 주주들과의 소통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종토방의 여러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8천원대가 깨져서 7,980원이 되니까 저항선이 깨질 위기라는 것이고 소통을 통해서 9월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고 8월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9월이냐 도망치기 위한 시간 벌려는 수작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입니다 다소 황당한 내용도 있는데 로봇 테마에서 AI 테마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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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야기도 나온 듯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엔비디아 빨 AI 테마에 편승하려고 시도 중인 정황이라면 사실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글을 보시면 이게 투자여 뭐여? 개한심하네? 폭탄 돌리기여 뭐여? 제대로 된 AI 전문가는 한국에 없을 뿐더러 AI는 개뿔 회사에 엔비디아 GPU 몇 개 있음 물음표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상황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 때문인데 바로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6월 KRM 흐름 예고라는 글도 있습니다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허가로 기사가 도배될 것이기 때문에 KRM 손절 물량 대거 출하 예정 실제로 오늘 LIG 넥스원 관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보행 로봇 개발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인주 추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본사를 인수한다면 KRM에게 판매 권리를 위임할지 혹은 직접 판매할지 개인적인 생각엔 후자입니다 직접 팔겠죠 종토방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엿볼 수가 있고 주가는 계속 조금씩 내려앉는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주 공시가 나와줘야만 반전의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다 KRM 관련한 희망적인 뉴스도 보겠습니다 KRM 비전 60 경찰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소 활약 국내 생산 판매 업체인 KRM의 비전 60이 경찰 화생방 테러 대응 통합 훈련에 참여해서 사종보행 로봇 기술력을 선보였다 라고 4월 9일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테러 진압시에 맹활약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가 더 중요한데 고스트로보틱스 코프의 로봇계 핵심 주요 부품 판매 시작 KRM 최대 주주 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비전 60 핵심 부품 공급 시작 향후 판매 품목 지속적으로 확대 좋은 파트너십 이어나갈 것 이 뉴스는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로지 고위 관계자가 말하길 핵심 주요 부품 판매를 시작한 사실이 맞고 이번 본사에서 주문한 부품은 비전 60을 구성하는 핵심 주요 부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문한 정확한 물량은 공개할 수 없지만 비전 60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물량 표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수주 내용이 공시로 등장해 준다면 상황은 충분히 반전이 될 수가 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향후 판매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 현재 국방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구매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월 22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고요 한 달이 좀 넘었네요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완전히 다른 온도의 기사도 있는데 KRM 부동산 개발에 열중 로봇은 거들 뿐 강남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가는 대규모 조달 자금 추가 수백억 원 투입 전망 로봇 판매 실적은 부재 기사는 KRM이 전환사치 발행으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의 사용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로봇 개발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345억 원이 투입되었고 추가로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KRM은 4회차 12와 5회차 12 발행을 통해 총 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과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유하는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라는 법인을 사들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로봇 사업 관련 제품 납품이 회사 측 주장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수백억이 투자되면서 로봇 사업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RM 주주라는 분이 두 통의 메일을 에프킬라에 보냈는데 에프킬라가 제작한 냉철과 KRM에 대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 메일입니다 삭제 요청의 이유는 에프킬라 영상으로 인해서 냉철과 관련도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냉철과 전혀 관련이 없는 KRM 투자자인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 제작에 들어간 노구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인데 메일을 보낸 주주님의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KRM 종목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냉철히 주주들에게 회사채를 팔고 회사 홍보를 할 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겁니다 에프킬라가 제기한 의혹을 일축시키고 회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은 특별한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속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행이 안 돼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팩트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한 에프킬라를 탓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채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약속을 못 지킨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KRM이 꼭 공약을 신청해서 주주들과 채권자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